자 그래서 다시 할건데요. 다시 시작하기 전에 뭐 할 말 없나요? 예? 어? 어? 다시 시작하기 전에 뭐 할 말 없습니까? 있습니다. 어? 있습니다. 뭔데요? 대.. 이익이 아니라 대월입니다. 대월.. 맞아. 지우지 말자. 그래서?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.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나나 2개가 있으면. There are two bananas in my bag. 주? 바나나 주? There is a book on the tab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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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생략된 말 넣어서. 있으면? Yes, there are. All seasons here. All seasons here. All seasons here. 없으면 No. There are All seasons here. 자 그래서 또 하고싶은 말 없나요? 저는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 그렇다. 똑똑하네요. 네.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. 얘들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을 치울게. 네. 뭐 잇이라고 그랬고 갑자기 바나나 2개가 됐고. 하나라 그랬다가 여러 개가 됐고. 예. 자 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틀린 게 두 군데 있죠? 군대요? 오 군대가 있다네. 예. 강을 잘 수가 있나? 어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. 어? There is There is 아닙니다. NOT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wo bananas 마침표 안 찍으려다가 내가 찍었다 There are two bananas in my bag 그러면 또 하나 남았네요 Yes, there are There are two bananas There are two bananas What do you want to tell us about this? I go there I go there 어디로 I go there I go there I go there How do I go there I go there I go there Where do I go there Where? Where? But If there is now What with the deal The deal What do I go there 아무 뜻도 없다. 대신 존재 표현이라고 한다.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존재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. 그런데 is를 쓸 때도 있고 r를 쓸 때도 있네. 여기 그러면 is가 사용되는데 왜 is가 사용되는 거지? 하나여서. 방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. 일, 이거 입. for! 이번엔 암만 기려봤자 it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거고 to! 그러니까 때이랑 같이 쓰는 거 써야 한다.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누가다란 이렇게 해야겠네. 누가 가나지가 꼭 게서부터 해야 돼.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강의.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니까 not을 지공할 때 is not are not 하면 되겠고 there are are there there is를 is there 하면 무릎에 붙일 수 있는 의문물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6 단어하고 시험이거든요 이 교육은 단어하고 단어 공부 지금 하고 가세요 하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